오늘은 여기 안녕하세요 다웃키힝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웃키힝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웃키힝입니다 노트북 인스테리아나는 인테리아에서 ired state. ä니스트로 초보로 볼게요 오늘 투모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렛츠고! 정말 놀랍다! 네, 안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터키의 전통, 건물,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곳의 이름은 칼리에체 안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히스토리컬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안에 골목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워요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이건 조그arc은 saber 첫되어 350원 콩나물 50ron 60?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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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bismillah 완전 시원해 진짜 정말 맛있어 레젯레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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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바다 메라바 되게 아기자기한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멋있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머... 아버지 한국토정보공사 Antalya에 집안해 한국토정보공사 유명한 아주 맛있어 로몬에 가르치리라 그렇다고, 여러분 Potter 여기 어디서? 저는 Kore네시아 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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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도가 전도가? 네, 완벽해요 마샤ALLAH 마샤ALLAH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온다? 네,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름맛, 그 자리에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건 네, percent, 네, 가장 큰 감사합니다 네 네 earliest 네 아있래 이 정도 오케이 알았다 그럼에 으깳 아 잘 으깳 오 와우~~ 초콜릿 많이? 초콜릿 초콜릿 대박이다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가는 나라가 베네피트가 정말 많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진짜 나는 여기 서기 와서 오늘 편집시간을 먹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업altung 최고의 인터넷에서 가장 좋은 인터넷을 먹었어요 여기의 주의로 너무 놀라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뷰가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진짜 거의 뭐 헤븐인데? It's like a heaven in the earth. 야 저거 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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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ou are from? South Korea. You are from Gangnam Style. Gangnam Sty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est restaurant? Best of the planet. Excuse me you try. It's no good not pay. I'm sure. Okay. I am boss. I am boss. I trust you. Okay. What is your name? Dawood. My name is Issa. Yes. Ah mashallah. Nice to meet you brother. Okay. I will try. Okay. Let's go. Please. Okay. Let's try. It's gorgeous. How can you speak Korean? Wow. Okay. Let's try. Bismillah. Rahman. Rahim. It's gorgeous. I am a guy. I like to come to Turkey. I don't even feel the same food. It's not good. I really do. Yes, it's good. I think Turkish travel is travel of the foods. I think so. It's the best. Best of the best. It's good. It looks so good. Oh they are fighting in the street. Fight fight. Fight. 화이팅! 5유로! 5유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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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훠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장난 아니야 이거는 마샬라 마샬라 와 이거 마샬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치즈가 진짜 신선해요 치즈 터키가 일단 빵도 되게 맛있어요 빵도 맛있고 근데 뭐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되게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밥 먹고 고트 타러 가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밥을 먹기 고트 타러 가사 고트 타러 가사 아마도 바합이 고트 타러 가사 여기가 사기 고트 타러 가사 고트 타러 가사 고트 타러 가사 한국에서 헬메히는 전문가가 将 아침에 치는 건가 한국에서 본다 한국에서는 제품들이 한국 운동상자의 일을 낭 Uhu 한국에서 노을댔히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디저트입니다. 먹어볼게요.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저 다시 이스탄불로 왔고요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지 카드표에는 사람이 많네요 쇼핑이나 커피 그리고 밥 먹으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홍대나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너무 좋습니다 아 사람 많죠? 일단은 또 터키에서 빼먹을 수 없는 그 라흐마준이랑 피데 아마 피데를 좀 먹으러 왔어요 assalamualaikum 아 이거 라흐마준? 피데? 네 아 네 아 네 토마토소스? 고치 미치 미치, 토마토, 리파트 리누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 어떻게 먹냐면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피자처럼 크거든요 It's really big like a pizza So there are so many vegetables here So many vegetables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저도 뭐 얼마만한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much I have to take it But anyway 이건 이제 어니언이겠죠 이거 민트 같아요 민트 진짜 맛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로우를 해가지고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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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가 굉장히 크런치에요 되게 앞이 되게 얇아서 It's very thin So it's very crunch And also The meat sauce It's really It's really tasty Really juicy And The mix with the vegetables It's amazing It's so gorgeous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그럼 이번에는 피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데 와 피데도 신랑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통매가 진짜 고급죠 완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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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느낌 좋습니다 형 겁나 많은데 와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트릿푸드가 진짜 뭐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레프리센트 푸드 인 베식타지 2hana 2uine Truth 맛 동ible 일 아 명 começar 아 2. 2.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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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슬밀라. 음. 음. 맛있어요. 이게 딱 그 굴밥. 한국에서 딱 굴밥 그 느낌인데 되게 고소하고 레몬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그 밸런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엄청 크죠? 엄청 커. 엄청 커. 음. 굴이 밥이랑 잘 맞아. 맛있습니다. 레제트라 레제트. 너무 맛있어요. 잘 rod 저한테 밥 predicted. , 한번. jść distracting 15 50 50 50 이건 찜기에 찜는 것 같고 슛믿스 이건 굽는 것 아 이거 다른 맛이예요? 우쭈쭈 소금을 치는구나 오오오오오오오 마샤알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bismillah 딱 구운 옥수수 맛인데 특이한거는 소금을 쳐가지고 맛있어요 난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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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우디 다우디 백분엑은 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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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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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래 길래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뭐 안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처음 갔던 거라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또 다음에도 정말 재밌는 여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asalamah. 감사합니다. 길래 길래 안녕 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두킹입니다.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있습니다. 경유 때문에 지금 이스탄불 공항에 들렸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안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 비행지도 굉장히 많이 캔슬이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 입장을 했고요. 지인분들 중에도 좀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터키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세 번 지금 네 번째 정도 온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맘에 아프고 하루빨리 좀 피해가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좀 도와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